노원구가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들어갑니다. 규모는 총 18억 원이며 대상은 노원구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. 구는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금리는 연 2%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황입니다.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.